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원래는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 놓았었는데 녹음을 못해서 또 2주만에 뵙네요 오늘 벌써 아세요 네 150번째 영어 표현 공부하는 날인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모두 congrats 네 꽃다발 하나씩 다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죠 네 오늘의 표현은요 pull the plug pull the plug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 사진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한국어로 알고 있는 네 뭐죠 콘센트라고 하나요 용어로는요 아울렛 아울렛 라고 하고요 네 원래 일렉트리컬 아울렛 라고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몰 아울렛 할 때도 네 맞습니다 그 아울렛 입니다 한국어로 콘센트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아울렛 보단 콘센트가 익숙하시죠 그래도요 영어로는 아울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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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익혀 주셔야 합니다 콘센트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콘센트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이죠 네 여기 콘센트에 꼽는 거요 전선의 플러그죠 콘센트의 아울렛에 플러그가 꼽혀 있어요 플러그 플러그 이 플러그를 뽑을 거예요 폴 폴 폴 더 플러그 잖아요 오늘 네 전기 콘센트에서 이 플러그를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력을 잃게 되죠 폴 더 플러그 플러그를 뽑게 되면 네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력을 잃게 되겠죠 네 오늘의 표현이요 폴 더 플러그 폴 더 플러그 네 폴 더 플러그 뒤에 플러스 on something or somebody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on something or somebody 에 대해서 중단시키다 계속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 사업이나 계획 등 뭐 뒤에 오는 것들 등등을 폴 더 플러그 플러그를 뽑아 버림으로써 네 고만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문을 통해서 보실게요 You know I think I have to pull the plug on your project You know I think I have to pull the plug on your project I've been waiting for six months that's enough 네 무슨 내용일까요 You know you know what you know that 있잖아요 너 알아 네 당신 프로젝트를 네 폴 더 플러그 폴 더 플러그 전력을 끊어요 네 플러그를 뽑아서 전력을 끊어요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On your project 네 프로젝트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응 이제는 중단시켜야 돼요 왜요 I've been waiting for six months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네 투자를 했나요 프로젝트에서요 어 뭐 잘 될 거라고 기다려왔는데 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to pull the plug on your project 중단할 거예요 이제 됐어요 That's enough 네 막 투자를 뭐 했던지 아니면 뭐 해왔나 봐요 그랬는데 오 나오는 게 없어요 outcome이 없어요 그래서 I think I have to pull the plug on your project 어 프로젝트 중단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ou know you know what I think I have to pull the plug on your project I've been waiting for six months that's enough 네 다음 예문요 We decided to pull the plug on the series after all the surveys We decided to pull the plug on the series after all the surveys 네 뒤에 보시면 뭐 카메라도 있고요 영화 뭐 이렇게 돌아가나요 네 series 여기 series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할 수가 있겠죠 We decided to pull the plug on the series 우리는 그 시리즈를 만드는 걸 제작하는 걸 pull the plug 중단하기로 decided 결정했어요 After all the surveys After all the surveys After all the surveys 우리는 모든 그 설문조사를 거쳐서 말이죠 Surv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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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survey survey라고 하잖아요 그 설문조사에요 설문조사를 거쳐서 뭐 트레일러를 내놨는데 네 너무 반응이 안 좋아요 아 series가 반응이 좋지도 않고 전부 흥행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Pull the plug 응 플럭을 뽑아버려 투자하지마 뭐 그런거죠 We decided to pull the plug on the series after all the surveys 반응이 좋지 않아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예문요 천천히 먼저 얘기해 볼게요 I didn't tell you because you would pull the plug on our plane if I told you the truth 네 의미가 이해 되시나요? 빨리 말하듯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didn't tell you because you would pull the plug on our plane if I told you the truth 네 이렇게 좀 읽어보시는데 의미를 먼저 볼게요 I didn't tell you I didn't tell you 말하지 않았어 왜요? Because you would pull the plug 중단시킬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서 뭐에 대해서요? On our plane 우리 계획을 If I told you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 했나요? 거짓말 더 나쁘지 자 거짓말 사실이 아 아니 사실이 아닌데 음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계획을 갖다가 네가 중단시킬 것 같아서 뭐 투자를 안 하거나 이렇게 뭐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그게 더 나빠 네 빨리 읽어 볼게요 I didn't tell you because you would pull the plug on our plane if I told you the truth 네 나빠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빨리 얘기를 좀 해보세요 Pull the plug I didn't tell you because you would pull the plug on our plane if I told you the truth 자 그거 아세요? 전 성격이 무슨 일이 미적거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많이 너무 오래 걸리면요 어떻게 하냐면 Pull the plug 네 플러그를 부어버릴 거예요 Pull the plug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 혹시 아실까요? 전 네 Carpe Diem You know? Carpe Diem 네 Carpe Diem은 현재를 즐겨라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Carpe Diem입니다 네 Carpe Diem Carpe Diem 네 전 목요일이 좋아요 네 곧 주말이니까 그쵸 Happy Days 아 그리고요 네 다음 주가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이네요 어 즐거운 한가위 제가 일주일 만에 뵙게 되면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네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 또 뵈요 네 See ya Bye Bye